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대법관과 관련해서 선 이 재판 거래 그리고 사후 뇌물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직 대법관이 50억 원짜리 빌라를 제공받을 것이라 이런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을 누가 대가성 없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뭐를 협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50억짜리 빌라를 받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평호 tv 설문조사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조재현 대법관에게 50억짜리 빌라를 사줄 계획을 밝혔다 2월 18일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만 3천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김만배가 조재현에게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게 3%입니다 김만배가 조재현에게 어떤 일의 대가로 주는 사후 뇌물이다 96%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뇌물로 보는 겁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조재현 대법관에게 50억 상당의 빌라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순수한 의도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가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특정 정치인의 정치 생명의 연장과 단절을 뜻하는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명진 씨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장동 비리에서 나온 자금으로 대법관들을 구워 삶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뻔히 한 곳을 가르치는데도 그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274명이 찬성을 하고 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강상승님은 대법관 자리가 참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말 한마디에 50억짜리 빌라가 뚝 하고 떨어지니 말입니다 서민들은 그림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선자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역대 정권들의 참 문제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대법관들이 재판거래에 연루된 경우는 저의 기록은 기억에는 없습니다 234명이 찬성하고 불과 3명이 반대했습니다 김정삼님입니다 이게 사실을 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입니다 대법관이 돈을 먹고 재판을 한다고요 상당한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나는데 수사제하지 않고 덥습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문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견제 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료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참 가혹한 현실입니다 임명봉님은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조공을 바칠 이유가 뭐였는지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러부님은 이심유죄 대법은 환송파기로 지사직을 유죄하게 되고 당시 무죄 취지의 대법관에는 권순일과 조재인을 포함해서 7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판결 내린 사람은 5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밖에 없었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집단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현준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르고 더구나 공공선거까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칠조하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 악 어마어마한 부정에 침묵하고 입을 닫는 사회가 이게 인간 사는 사회인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현준님은 계속됩니다 정말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사는 미래에 나라 걱정으로 참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늘 귀에 못이 바뀌도록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조재현이 50억짜리 빌라를 받게 된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50억을 넘갈 정도의 큰 일을 해줬기 때문에 50억을 뇌물로 받을 그런 종류의 정황인 겁니다 김희규님은 no free lunch 공짜 점심 없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충고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것이죠 럭봉님은 법관들이 뒷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나라가 망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법관들이 만약에 뒷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게 사실은 아니죠 추측이죠 그러면 나라가 망한 것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다 덮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파헤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종류의 견제와 균형 이런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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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